요즘 뉴스를 보면 언론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하여튼 굉장히 어렵대요 긴기도 힘들고 어렵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도 아마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씩 코로나 시대보다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참 우리 모든 성교님들이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0편 69편을 보면 문어내리는 세상 가운데에 큰 환란과 고통 가운데에 시인이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69편 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다 찾으셨습니까? 앞에 안 나옵니다 성경 보셔야 돼요 69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셔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어떻게 하면 물이 영혼에까지 들어오겠습니까? 영혼에까지 물들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 몸에는 벌써 다 차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2절에도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어디 엉덩이에 빠져있는데 물이 자꾸 차올라와서 내 몸이 목에 간당간당하게 되다가 내 영혼에까지 막 삼켜 들어오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부러지셨습니다 3절에 내가 부러지점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휘하였나이다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부러지신 거예요 여러분 목 쉬도록 하나님 불러보셨습니까? 목 쉬도록 불러보신 분 혹시 불러보신 분이 많을 테고 아직까지 주여 은혜를 주여 없어서 이것도 큰 소리를 안 따라하시는 분도 혹 있겠지요 소리 주여 하도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다 하는데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안 하면 자기만 손해지고 그러고 저는 열심히 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은혜인 줄 알고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시인이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죽을 똥 살 똥인데 어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했다면 실제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절부터 적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는 까닥없이 미워하는 자의 원수들이 머리털보다 더 많이 지금 자기 주변에서 이 씬을 막 잡으려고 부당하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강한 힘으로 내가 가진 건 하나도 없는데 그 가지도 뺏으려고 삼키려고 덤벼돌고 있다고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주님을 위하여 이런 비방 고통 중에 있다고 칠재로서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비방을 받는데 수치가 완전히 나를 덮어버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진짜 너무 힘들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수치스러움이 내 삶에 엄습해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8절에는 보면 내 형제도 나를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도 나를 외면한대요 그러니 이게 참 이게 어떻게 피할 방법도 없고 내가 어떻게 대체할 방법도 없는 숨을 때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가 지금 길잖아요 1절부터 36절까지가 이 기도인데 이런 굉장한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목이 쉬도록 주님 이름을 막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이 인생에 몇 번 오지 않잖아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별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내게 뭐가 죄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한 기도를 하죠 시인이 그렇게 합니다 혹시 내게 죄가 있는가? 꼭 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습니다 굵은 배로 옷을 삼았다는 것은 회계를 하는 거예요 회계 다른 사람 다 보이도록 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계를 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 다 알도록 회계를 하는데 회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불쌍히 해 주셔가지고 이 고통 속에서 건져 주셔야 되는데 건져 주시기는 커녕 성문에 앉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 시인을 비난하고 또 12절에 보면 독주에 취한 무리가 노래를 한대요 독주에 취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저 사람을 불쌍히 해 주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회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인을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벼이 얘기인 게 아니에요 8절에도 보면 9절에도 9절에 보면 주로의 집을 위한 열성 이 열성이 나를 삼켰대요 열심히 주를 숨긴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린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비방이 이 시인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로해 줄 만한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쭉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 시인은 고통 상황,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도저히 피해 나올 수 없는 이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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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을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영혼에까지 물이 차가지고 내 영혼도 죽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조곤조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던재가 뭐냐 하면 던재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나의 형편과 이 상황을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미 보고 계시잖아요 이거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 지금 몰라 너 혼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 야 너 그거 열심히 하는 거 무슨 소용이냐 누가 알아주냐 그냥 네 일에는 열심히 해라 이게 사탄의 조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루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때 그 자리에는 반드시 사탄의 조롱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못하면 맨날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맨날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조그만한 일만 나도 사탄에게 끌려나요 큰일 나면 더 끌려나죠 그러니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맨날 비참해하고 맨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니고 하나님의 음성 아닌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뭐 다른 얘기 없나 뒤에 다른 배경 없나 이러면서 음모를 펼쳐내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와 진실과 바른 사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 시인은 지금 회개 기도하는데도 주변 사람이 조롱하잖아요 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다른 인생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인생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그런데 계속해서 내 입에서 우리 입에서 조롱하는 소리와 비난하는 소리만 계속 나오면 우리가 입을 좀 다물어야 돼요 입을 좀 다물어야 돼요 지금 내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을 보면서 비난과 비방과 조롱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일단 입을 닫아야지 이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나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롱과 비난과 비방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 됐을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사단의 도구가 될 것인가 하나님 편에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결단을 하고 말씀 안에 그어야 합니다 확신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알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내가 진짜 온 진액이 다 빠지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모르시는가 봐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 왜 외면하시나 왜 외면하시나 왜 들어주지 않으시나 그때는 물어야 되죠 하나님 아시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까이 깊이 들어가야 되죠 해달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 해달라고만 기도해요 해달라고만 하나님 분명히 의도가 있는데 의도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내 끝만 해결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애기들이 부르지는 것처럼 물론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날 다 아는데 왜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시인은 오늘 이 시인에 보면 아주 너무나 절박해요 너무나 절박하다 보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는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너무 절박합니다 찢어질 듯 가난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물론 심령의 가난함도 있습니다 마음의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찾잖아요 실제적 가난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데 도와주지 않으면 살지도 못하는데 가난하지 않은 척하고 있고 너무너무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하고 있는 게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슬픕니다 나는 아픕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높여주십시오 나도 나도 내 인생도 뭐 이런 기도로 죽게 나아가는 겁니다 빛이나 내 인생을 하나님 좀 봐달라고 봐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해도 될까요? 시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 모양인데 지금 앞뒤 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성료들이 약간 교양도 있고 우아한 필요가 있어요 좀 교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은 교양, 우아함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저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나는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더 이상 내가 숨을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을 잘 숨기고 기도한다고 예배된다고 했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의 말거리밖에 안 나오고 드러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드러낼 게 주님 일을 한다고 나름 일을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 그래야 해서 뭐 하느냐 여러분 이런 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때 이런 마음 그대로 죽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그대로 나갈 때에 이거를 고쳐주시든지 이유를 알려주시든지 하나님 고쳐주시든지 알려주시든지 내가 이거를 고칠 일이면 내가 계속 고쳐달라고 할게요 아니면 견딜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든지 하나님 내가 이거 견뎌야 될 일이면 견뎌야 될 일이면 견딜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게 사실은 다윗의 그 기도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신앙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 가운데에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힘든데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찬양할 때가 아닌데 힘들어 죽겠는데 찬양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간절한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찬양을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 친구가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뭘 찬양을 하고 있는 이런 소리 할지라도 바울과 신라가 빌리포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내 상황은 여전한데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견뎌내면 되는 거예요 견뎌내면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것이 곧 소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기뻐하시는 것 오늘의 본문을 보면 본문을 보면 30절 31절을 보면 하나님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다 다윗은 지금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너무 슬퍼서 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찬양할 때 물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감사 찬송만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 다시 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 많이 가져가지고 조금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도 없이 있어서 하나도 못 드리는 것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재물도 화려한 의식도 장엄한 복장들 여러분 다른 종교들 화려한 복장들 했잖아요 이런 것들 가운데 그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런 것 안에 화려함 안에 장엄함 안에 또 큰 많은 재물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인혜와 사랑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지요 아무리 초라해도 두랩돈이라도 내게 전부입니다 내게 전부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네가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많이 드린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드릴 때 여러분 또 헌금을 드릴 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또 헌금을 드리면서 이것저것 드리면서 봉사를 하면서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불평불만하고 다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게 여러분 엄청나게 손해보는 겁니다 이미 예배 드릴 거고 이미 헌금 드릴 거고 이미 봉사하고 내가 드릴 건데 거기에 감사를 담고 사랑을 담고 담아드려야 되는데 담는 게 또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고 이런 거면 여러분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보다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과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예배 그런 봉사 그런 헌금이 더 의미가 있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주 수소감사주를 지나면서 제가 이렇게 헌금 대표님들을 한번 쭉 봤어요 이런 거 좀 봤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감사절 헌금을 제일 많이 드리는 분이 우리 교회 제일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면 너무너무 놀랄 분이에요 왜냐하면 힘들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으로는 제일 많이 들어요 제가 헌금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담아서 감사절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헌금을 마음을 담아 드린다는 거가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담아 드린다는 거가 아이들 용돈 드리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들 용돈보다 적게 드리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좀 상황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라는 것이 상황이 제가 단일 목사로서 이거 내가 어떻게 좀 가르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중직자들은 여러분 마음을 많이 담으셔야 돼요 중직자 되기를 원하면서 중직자로 내가 책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른 신앙 태도가 아닌 거죠 어떻게 피해 나갈 길만 피하고 나는 못하겠다고 말하고 하면 중직자가 바른 태도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주님의 몸을 함께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을 담고 내 생각을 담고 믿음을 담는 봉사 헌금 그리고 우리 신앙이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도 없을 때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재물보다 찬양 자체만 감사만 드려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도 없는데 가져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마음만으로 찬양만으로도 감사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줄은 가진 거 다 남겨두고 많이 있으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나니아하고 삿별하고 비슷한 태도가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는 예배 믿음 감사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하시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드림이 제사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을 보면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합니다 이런 마음이 상하고 또 가난하고 함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를 드리는구나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다른 번역에 보면 너희 마음이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참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 마음이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성교들 기도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하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 하나님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이 가난함과 이 슬픔 이 본비함이 있어도 하나님 견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면 아이고 너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뎌 나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이러면서 억지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올 때 여러분 그때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든데 뭘 즐겨 누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즐겨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피부를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이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찬양이 입술에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의 그 기도를 결단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35절에 33절에 그렇게 말하죠 외면치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고생하는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주님 이거 봉사하는 것 때문에 주님 나라 섬기는 것 때문에, 이웃을 돕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 중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고 있고 알고 계시고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내가 나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된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헌신을 하고 이런저런 성검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이 다윗은 내가 주님을 위한 열싱, 열성이 정말 나를 삼킬 만큼 열심히 했는데 조롱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계속 조롱받도록 내버려 두는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이 가난함과 고통과 함께 끝나는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이 모르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스레반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초대교회 그런데 여러분, 스레반이 순교할 때 무엇을 봅니까? 보호자에서 주님을 봅니다 다른 사람, 돌든지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봐도 그 마지막 순간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면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죽는 게 뭐가 영광스럽나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할 때 주님이 보시면서 함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레반은 이렇게 죽지만 사자구레 다니엘은 사자구레 던져줬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누구를 보내? 천사를 보내고 사자를 어루만지면 함께 놀아요 사자구레에서 그 굶주린 사자들과 함께 놉니다 나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빠져 있는데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순간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는 또 어떻습니까? 새 친구는 풀문불에 던져졌는데 죽어 불에 타 없어져야 되는데 불에 던진 자들이 불에 타 없어지는데 그 가운데 있는 자 같으니 예수님이 함께 그 풀문불 안에 도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다른 사람 보란 듯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슬픔으로 가득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지질 때에 부르지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고쳐주시고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견딜 만한 힘을 주심으로 이유를 알려주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 번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너의 약한 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 이유를 알려주시니까 네, 견디겠습니다 이게 사회의 통로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신라가 감옥의 문을 여는 기도와 잔양 여러분, 그런 어렵고 위기 같은 순간에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내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때의 그 경험은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기도 가운데 나도 살고 남도 살려요 때로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나라를 살립니다 다니엘은 살아나서 나라를 살려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신라는 그 간수의 집안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위기 우리의 이 위기 가운데의 강구는 나만 살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살리는구나 공동체도 살려요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죽을 지경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살려내십니다 오늘 본문에다 보면 여러분 놀랍도록 여러분 영혼이 물이 목에까지 꽉 찬 상태에서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기도가 끝이느냐 하면 기도가 마무리되느냐 하면 34대를 보십시오 34대를 보십시오 34대를 그 개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오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찬송하는데 천지가 바다의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대요 36절을 보십시오 35절을 보십시오 35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업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시온을 이스라엘을 유다를 만들어서 거기 살아라 이렇게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 이 나라 사람들이 함께 살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36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나를 살려달라 그러는데 그 종들의 후손까지 그 주민들의 후손들까지 상속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 것이라고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언제 간절히 불러요? 힘들 때 간절히 부릅니다 간절히 부를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과 개인과 그 가정과 그 공동체와 그 사회와 그 나라와 그 후손들까지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위대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과연 기도하는 한 사람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므로 우리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 나라가 이 대구 지역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여러분 금요기도에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함으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